라고 나오는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는 그 내용의 실체는 성령신하신 예수님이 오셔서야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 보시면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 애국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올 때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은약을 파하였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드리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 은약은 이제 마음으로부터의 변경이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꾸신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수 그도 성령신하신 것처럼 말씀이 성령신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이 된다. 화육 화육 그렇죠 화육이 된다 말하자면 이게 빙이죠 빙 지금 현재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이 기쁘하시는 자로 산다. 하나님이 기쁘하시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그것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부모와 자녀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모와 자녀관계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가는 그 길목에 충성이 있고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내일 일을 하나님께서 감춰두어 주십니다. 특히 우리 현실성은 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부활되고 참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현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 삶의 문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겁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것은 자녀라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탓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멋대로 굽니다. 그렇죠. 공부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마음대로 나가 놀지요. 그를 향해서 부모가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부모가 상급도 마련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면 내가 뭐 하나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마트복음 믿음이 적은 자들 이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일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듯입니다. 세상일에 붙잡혀 있고 또한 하나님 믿지 않는 혼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고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것들은 너희 전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냐 무엇을 우리의 의식중은 미래의 어떤 지급 결혼 여기 지급이나 결혼이나 노후의 문제 뭐 죽음 이후 문제까지도 포함이 되지만 굳이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 지급이나 결혼이나 노후에 우리에 관련된 모든 미래의 일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끊음으로 삼사자 봅시다. 끊음으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든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배로는 그날의 조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일만 생각하라 이 뜻입니다. 오늘 일만 생각하라. 그건 뭡니까? 우리가 현재 해야 될 일이 무언가에 뚜렷하게 안하라. 우리가 미래의 일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은 접어두고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지금 현재예요.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여기서 우리가 먼저 가져봐라 이겁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